와 내가 이겼다 와 내가 이겼다 와 내가 이겼다 와 디비스 안녕히 가세요 아잇 새배가 아니라 제사라뇨 안 그래도 내가 설레래 한복 입으려고 엄청 많이 찾아봤거든 한복이 너무 비싸 내가 입고 싶은 한복을 살려면 30만원이고 빌리려면 20만원이야 에미나 입히자 한복 있을걸 찾아보나? 이거는 입자 뭐 여기서 입으면 되지 그지? 치킬 때마다 시체에 세배하라고? 그럼 바로 아 여깄다 와 이거 설날에 너무 따가울리는 리모트인데? 죽인 시체에 세배하면 이지? 아 모르고 하나라도 못하면 어떡하지? 설날에 딱 맞는 미션이긴 해 아 깜짝이야 여긴지 몰랐어 나 이거 사이가 먹고 싶어가지고 본건데 큰일날뻔했다 아 저래야지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이거 근데 너무너무 잔인한데 이거 이거 맞아? 이거 미션이 너무 잔인한데요 아 이번판 진짜 안풀린다 이런판 제일 싫어 차도 없고 시작할 때부터 적도 안보이고 보급도 못먹고 여기네 내 2층에 사람 내 머리 위에 사람 있어요 얘가 바보같다 아 또 갔고 내놨어 샷건인데 얘도 샷건이냐? 풀피 대면 가자 아 뜨거워 뜨거워 풀피 아니었는데 죽냐 이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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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환표 있는건 변수인데 아 새배 할거야 10초 안에 이런거 없었잖아 시체가 사라지기 전에만 하면 되는거 아니야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에게 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거 타고 가요 여기 새왔다 얘를 죽이고 절하고 이 차를 뺏는거야 어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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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해야되는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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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요 안녕이 가세요 아이고 새 배지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나 너무 무서운데 이럴 때 줄거 같애 아 이거 밖에선 죽이면 안되겠다 집 안에서만 죽이는걸로 아이고 들어가세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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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안으로 아이고 조금 더 땡겼어야 됐나 연막 까면 안되죠 여기서 절하면 안되지 제발 제발 맞아 너 몸 사시기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으아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인사까지 아 예의발라 오나요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아 아 고수다 아 저래 저래야 하는데 아 잠깐만요 여기서 하면 무인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아 아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아 이거 뭔 숙태 뭔데 이거 아아 이거 뭔 숙태 뭔데 이거 아 이거 뭔데 누가 깠놈 아아 아아 피먹고 할 거 이거 뭔데 이거 어디서 깠어 하아 아아 아이 못받네 2코인 남았습니다 지금 지금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아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라리 라이트 절하러 왔습니다 세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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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딩 할 준비 우와 다행이다 나 아직 할 일 남았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아 나 샷발 미쳤다 안녕하세요 우와 내 새로 산 요 여의주 스킨 미쳤다 아이고 들어가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갯볼 터져서 죄송합니다 아 약킬 안나는거야 아 절해야되는데 차가 지고 와서 아 걔는 왜 거기서 죽어가지고 짜증나게 망강가자 안녕? 나도 새별만 받아볼래? 락카산니 내가 좀 더 빠르게 돌칫깔거야? 달려! 내가 왔다 너를 처단하러 왔다 절하러 왔다 아 거기서 죽으면 좀 그래 근데 초반에 아무도 안 보겠지? 안녕! 내가 한복 입고 왔어 너한테 절하려고 다리 밑에서 해야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가세요 사이가의 근접 라이딩 하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 절 받으실래요? 뭐야 여기서 들어간다 개꿀이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이구 좋은데서 죽어주셨네 아이고 들어가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를 왜 이렇게 오래 하는거야 앉았다 일어나기만 하면 되지 마지막 인사까지 해 마지막 인사는 생략한다 보급에 지금 먹어놓으면 이따가 내가 보급에 운동을 안 드릴텐데 뭐야 공중에? 저게 뭐야? 뭘 뽕뭐야? 여러분 저거 뭐에요? 눈에 잘못봤나? 아 돌을 세웠어야 된다 뽀기 멀쩡한가? 나 완전 잘하지? 아이고 뚝배기를 뭐고 잘할걸 그랬나? 들어가십쇼 안녕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링스야 링스 그럼 왜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아 하필 링스가 떠가지고 안녕 아 얘도 라이딩 안되니까 너무 편하다 얘 DBS 아니야? 얘도 DBS야 대박 눈치게임 와 내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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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DBS 와 DBS 3방 안났다 내가 3쪽이 3쪽이라 1방이 안났나봐 오오 안녕히가세용 쟤껏총 많이 더 가져왔다 나 어딜 때린거야 병원구가 왜 3거야? 아 나 2대를 때렸는데 어딜 때린거지? 아 이 새배가 아니라 제사라냐 꼬박꼬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사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 내렸던 망광으로 갈까 다시 이야 못 참.. 아 이거 안될데 한바퀴 더 와 차 박혀있어 차 박혀있어 차 구한거 같아요 여러분 여기 좀 가만히 앉아있죠 여기서 한 1분만 태우자 나에게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위치를 알면 갈텐데 돌집에 있을까봐 변태일까봐 소리를 하나도 안내고있어 나 이럴줄 알았다 이 자식 아 뭔가 아 뭔가 이렇게 발소리 안나야대로 어딘가 딱 짱 박혀있는거여가지고 아이고 무서웠다 들어가세용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용 아 저 차 챙겨야되는데 그래서 그게 밖에 없네 근데 저 친구는 존버할거면 이 차를 숨겨놨어야되는데 그치? 내 발소리 듣고 존버한건 아니야 왜냐면 내가 도착했을때부터 이미 발소리는 하나도 안났었거든 내가 아실 때 샷건이어가지고 나쁘지 않을거 같은데 그치? 16명 살았는데 애들이 하나도 안보인다 적어도 살았다 적어도 살았다 다좋다 이따가 혼내자 크림 파티 오키 상두 깨고싶어 오키 너무 쏘고쌕 물론 너무 쏘고싶어 알파넛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 왜 가야되나 바퀴 있을 때 가자. 나 어디 가요? 아이고. 후아이. 아 여기 있던데. 어디야? 혁대기. 어이구 올림 올림 아 양각쓰 양각쓰 아, 내가 무조건 다 이길 수 있는 건데 허가나 나는 둘이 싸우는 동안 저라는 걸 생각한 건데 둘이 안 싸우고 둘 다 나를 봐 몰랐어요 나는 네가 벌레라는 것을 이제는 감사합니다.